거기서 보면 피이 이래요. 나도 1자예요. 무난한 솔직한 대답입니다. 1점 출력해주세요. 자 두번째 문제입니다. 난이도가 있습니다. 아 됐다.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죠. 오 나스 굿 나왔어요. 먼저 두드리고. 헷갈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. 오히려. 예예. 데스 굿. 자 보세요. 좋네. 뭐 이렇게도 못 맞히면 뭐. 하나 둘 셋. 케이크? 케이크 살렸습니다. 믿음 리워. 자 이정용 씨.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. 정말 몸으로 말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. 아주 확실하게. 아우. 자.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. 좀 더 하세요. 좀 더 하세요. 좀 더 하세요. 오케이. 하나 둘 셋. 부채춤? 부채. 부채투어! 아 부채투어! 아 부채투어 완전! 자 이재용 씨! 좀 어려운 형어예요. 아 정말 여련입니다 여련! 아 네. 디테일합니다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아 그래요. 허리 내면 안 됩니다. 그렇지. 잘하네. 1주일에 5주일. 안전에 1주일까지 했어? 아니? 1주일까지 더 뵙고 싶어. 일단 이현이가 말아야।. 오늘 정신이 나갔어요? 1주일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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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주일까지. 3주일까지. 4주일까지. 1주일까지. 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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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아니니까 싸이 싸이 아니냐고 하고 싶다 자 저희 팀 나오세요 자 가겠습니다 유기민 씹 이건 씹네요 오 오케이 오바 오바 정말 오바 차네요 천천히 아 표정 아시겠어요 이런 표정이에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체 오 정확해 오 오 오 끝 오 끝 오 끝 하나 둘 셋 타트 여기서 마치면 경기팀이 이기게 됩니다 유기민 씨 현동은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이거 어떻게 네 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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